특히 강원 지역을 조심으로는 많은 눈이 왔는데 80cm가 넘게 온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강원 지역에 깜짝 많은 눈이 내리면서 당초 내일 퇴장하려던 이 스키장은 일어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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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 드디어 가야죠 너무 엄청 왔네 너무 엄청 왔네 와 너무 힘들다 가자 하니 가자 왜 굴러 굴러 울고 난리 났어 갑자기 가자 하니 이런 거 처음 봐 하니 이런 눈 처음 봐? 어 그때 제주도에서도 그게 처음이었는데 돌봐봤는데 하니 신기하지? 하니 신기한가 봐 막 굴러 이렇게 굴러 너무 신기한가 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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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파묻혀있어, 얘들. 눈에 파묻혀있어, 얘들. 왜 이래? 어떡해, 얘들 막 진짜 귀여워. 눈에서 막 소명해. 브랜디. 힘들텐데, 거기. 다리. 아니, 지금 거의 허벅지까지 오겄어. 길이. 아. 눈 먹어. 시원하니? 빈지가 빈지. 가자. 너무 귀엽다. 발 괜찮으세요? 점점 발목에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. 하늘아, 가자. 그거 물고 가. 그걸 물고 꼭 가야 되는 거지? 빨리 가자. 어머, 여긴 또. 지금 사라져있은가요? 감자 생겼다고. 아니, 하이도 엉덩이에 다 생겼네. 소프야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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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, 뭐해. 감자 씹어보고. 얘들아 김친구가 조금이네. 알이 많이 생겼는데요? 알 품고 계신데. 어머. 브랜디, 페버, 하이. 사랑해. 여러분, 이렇게 하나. 고맙습니다. 한번 생각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우승입니다. 아이의 너무 어떡하지. jousting chase. 아하! 하하! 무너지! 잔 forensic! 우아하!!! 우아하!!! 우아하! 우아하!!!!! 아하하하하!! 우아하!!!! 그러세요. 가자아~! 가자아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뺏 보통 가봐! 가질 못해 페퍼 또 가자 페퍼야 이리와 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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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도와줄게 여기로 가 저기로 가 가자 길이 나 있는 데로 가 가자 가자 애들이 길 따라간다 애들이 내 길을 따라오지 가자 아이고 힘들어 페퍼 이리와 페퍼야 이리와 페퍼 잘 간다 쟤 진짜 저렇게 잘 가네 페퍼는 왜 못가 아이고 아이고 도와주세요 이리와 페퍼 올라와 올라와 페퍰도 할 수 있어 페퍰도 가 빨리 페퍰도 가 내 길 따라오는 거 너무 웃겨 왜 왜 왜 왜 왜 페퍼 또 가 페퍼 가 못가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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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갔어요 알았어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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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아 엠 코시 엠 엠 엠 엠 엠